박정희의 전략, 지역주의, 민중주의 정책 윤보선이 색깔공세에 맛을 들였다면 박정희는 지역주의에 호소하는 수법을 썼다 당시 박정희의 경상도 유세에는 이런 찬조연설이 있었다 신라 천년의 찬란한 문화를 자랑하는 고장에서 천년이 넘게 임금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박정희 후보야말로 신라 임금의 자랑스러운 후손이니 이제 그를 대통령으로 뽑아 영남 사람으로 천년 만년의 임금님을 모십시다 지역감정 선동과 더불어 윤보선을 귀족으로 몰고 박정희를 서민으로 부각시키는 민중주의 전략도 통원되었다 한때 동아일보 기자였다가 공화당에 입당한 이만섭의 찬조연설이었다 바로 여기 앞에 앉아있는 구두닦이 소년들이 나중에 대통령이 되는 그런 세상이 돼야 됩니다 이제 서민의 사정을 전혀 모르는 귀족들이 대통령이 되는 시대는 끝나야 합니다 여기에 덧붙여 박정희는 뚜렷한 정책을 가지고 있었다 반면에 윤보선은 색깔공세 외에는 뚜렷한 전략이 없었으니 당시 외신 기자의 보도는 이러했다 윤 후보님의 경제정책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글쎄요 먼저 당선되는 게 중요합니다 당선이 되면 내가 미국에 가서 소매동량을 해서라도 국민들을 먹여살리겠습니다 박 후보님의 경제정책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지금 경제개발 계획을 집행 중인데 이렇게 해서 저렇게 어쩌구저쩌구 등등을 하겠습니다 공화당은 신문 일면마다 광고를 내고 있었다 물론 그걸 이루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땀과 노력 인내심이 필요하겠습니다 역대 최소의 투표차 군사정권은 선거를 위해 천문학적인 비용을 투여했다 당시 우리나라 GDP가 20억 달러 정도였는데 63년 선거를 위해 착복한 정치자금만 최대 1억 달러까지 추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군사정권의 대선 승리 과정 그래프이다 4대 의혹으로 3천만 달러 3분 폭리 사건으로 3천8백만 달러 여기에 일본으로 받은 자금까지 합치면 거의 1억 달러 우리나라 GDP의 5%였지 뜨아 물론 이 많은 정치자금 중 얼마를 썼을지는 의문이다 반면에 야당은 62년도 통화개혁을 통해 정치자금줄에 커다란 타격을 받고 있었다 때문에 자금력으로 따진다면 박정희의 압승이 예상된 선거였다 특히 농촌에 밀가루를 배포해 밀가루 대통령이라는 별명이 붙었었다는 하지만 명분에서 민정 이왕을 약속하지 않은 박정희가 밀렸고 색깔 공세가 선거에 어떠한 결과로 작용하려는지 몰라 결과는 뚜껑을 까봐야 알게 될 일이었다 그런데 초반 개표는 윤보선이 앞섰다 한때 23만 표 차로 박정희를 앞서기도 했다 자정을 넘겨 새벽 3시까지도 윤보선이 2만여 표를 앞서고 있었다 때문에 군인들은 난리도 아니었다 선관위를 찾아와서 협박하기도 했었다 당장 개표를 중단해 다음날 오후가 되면서 박정희가 역전을 시작했기에 망정이었지 그게 아니었으면 무슨 일이 일어났을런지도 모른다 당시 중앙정보부장이었던 김영욱의 회고이다 주위에서는 무력을 동원해서라도 개표를 중단시켜야 된다고 했고 견존소를 파괴해서 암흑세계로 만들어 표를 바꿔치기 하든가 군을 출동시가 비상사태를 만들어 선거 무효를 선언케 해야 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었다 그러니 박정희가 역전을 했기에 천만다행한 일이었다 선거의 결과는 이렇다 선거 결과의 그래프이다 박정희 46.6% 윤보선 45.1%로 표천은 불과 15만여 표 차이였다 때문에 윤보선이 군수 후보 중 어느 한 후보와 합세했더라면 윤보선이 당선될 수도 있는 급박한 상황이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